여기는 붐은 파워 저는 dj 붐이예요. 오픈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카메라가 좀 바뀌었어요. 백종원씨가 좋아하는 카메라죠. 이게 골목식당에서 항상 백종원씨가 들고 왔던. 컷. 좀 더 가까이 들어왔어요. 너무 가까이 들어왔죠. dj 입장에서 약간은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앵글에서 화려한 앵글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김내용씨가 앵글 대박 깜짝이야 라고 까꿍 은지혜씨. 요즘 대세 본비야. 앵글도 대세네. 끝까지 영상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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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